16장 진리의 성령 내가 이것을 그대들에게 이르는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죄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내쫓을 것이다. 파문할 거다 이거죠. 파문할 텐데 유대교에서 그때가 되면 그대들을 죽이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네를 죽여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할 거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앞으로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항상 예수님은 문제의식이 이거예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다. 성부를 모르고 성자를 몰라서 그렇다. 그 원인은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실천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런 새로운 복음, 신약의 선포에 주력하신 거예요. 새로운 복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퍼부어질 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버지와 나를 몰라서다. 각주가 아니고 사절. 오직 그대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그때를 당할 때 내가 그대들에게 이른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동안 그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내가 함께 있었으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나는 가니까 이 말을 드러났다가 기억해둬라.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예언한 말을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말을 잘 기억해가지고 초신하라 이거죠.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께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성 당시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겠죠. 아버지 성부가 보낸 사람이다. 성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자의 뿌리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할 때 다양하게 이해하겠지만 두 가지 우리가 의미 있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나의 본질은 아버지다. 아버지로부터 난 나왔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사실은 태초 이전에 성도들도 I am 현존했습니다. 그 현존했던 우리가 혼과 육을 입고 나왔죠.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간다는 건 아버지의 현존 상태에서 안식을 취한다. 이런 의미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왕국으로부터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간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마 이걸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 못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으로 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를 구현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왜? 아버지가 나의 뿌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메시지는 실질적으로는 천국으로 가셨겠죠. 천국으로 가셔서 재림을 준비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하면요. 그때 그때 그 현장에서 제자들 수준에 맞춰서 제자들한테 또 복잡한 얘기를 해주기도 그렇고 본질을 설파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비유도 들면서 또 때론 직설적으로 설명도 해주시면서 한 거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내신 이한테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대들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때 이때쯤에 제자 몇 명은 그랬을까요? 물을걸? 내가 물을걸 했어요. 한 놈도 묻는 놈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근심만 가득 차서 스승님 죽으려나 보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묻는 놈이 없다. 어디로 가시나요? 아버지한테 간다.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 아버지께 간다. 우리 모든 존재의 뿌리는 아버지다. 이 말씀도 하고 싶으셨을 거고 그 아버지 뜻이 구현된 천국으로 나는 간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할 일이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안 보인다고 근심하지 마. 내가 안 보인다고. 나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대들이 거쳐할 곳을 예비해 놓겠다고 하셨죠. 그 전에 가서 하느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지상에서도 구현될 수 있게 내가 가서 조치를 취하고 오순절 강림 사건이 되면 그대들을 그런 지상 천국에 접속되게 성령이 강림되면서 다시 나와 하나로 연결되고 접속되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려고 가는 거야. 앞에서 얘기도 한 번 하셨죠. 제자들 중에 뭔가 더 물어보는 이가 없으니까 말씀을 더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리어가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근심한다. 7절. 너무 혈육의 자녀스럽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 진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안주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내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해야지 왜 근심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그대들한테 도움될 거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그대들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성령을 그대들에게 보낼 거야. 마치 예수님이 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령은 원래 우리 안에 임에 계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당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야 성령이 와. 나 가야 돼. 오히려 너희들은 기뻐해. 도움될 거야. 그런데 이게 뭔 말입니까? 하면 각주 11번 보면요. 눈에 보이는 성자 그리스도가 곁에 있으면 제자들은 자꾸 혈육에 집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되기 힘든 사정을 얘기하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성령이 안 온다. 이게 말이 안 된 소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가 와서 성령이 오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체크하실 거다. 성령이 임하면 첫째 죄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예요. 세상을 체크할 거예요. 질책할 거라는 거죠. 꼬지질 거예요. 의로움이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왕국으로 가는데 그게 의로움인데 그래서 다시 그대들이 나를 못 보는 거 그게 의로움이다. 그걸 성령이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게 의미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이해하게 만들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세상을 꼬지질 텐데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는 걸 말한다. 예수님 죽인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결국 아버지와 성자를 핍박한 그 세상 임금들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심판할 거다. 12절 내가 아직도 그대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그대들이 감당 못 할 거다. 더 말해봤자 지금 소화 안 될 거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가 스스로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그대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한 말씀이세요. 성령이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와서 이제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임해가지고 성령이 성도들한테 그 성령이 따로 자기 생각 말 안 하고 오직 들은 것만 말할 거야. 나한테 들은 것만 말할 거야. 다른 얘기 안 할 거야. 내 얘기만 전달할 거야.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배려한 거죠.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성령이 예수님 영광 나타내러 오시는 지금 기독교에서도 성령을 성자의 아래 존재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다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신 것뿐이에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 가면 못 본다고 우울한 제자들한테 아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고 성령이 나한테 들은 대로 너희한테 똑같이 내 얘기 전달해 줄 거야. 이건 거의 유치한 설명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성령의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가 결국 예수님의 진리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리를 설할 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말했던 거 그대로 얘기할 거야. 이 소리고요.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아버지의 현정과 하나 되는 영광과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영광 이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거라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 분명히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였는가. 첫째 아버지 I am 아버지의 현정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셨고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I am 상태 사실 우리 모두도 받았던 영광인데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리스도가 입은 영광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현정과 하나로 존재했던 영광.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영광 아버지가 주신 영광 나의 영광 내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줄 거야.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했지만 아버지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진리 즉 아버지의 진리죠. 나의 것을 가지고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거야. 성령이 다른 거 안 가르쳐줘. 내 거 가르쳐 줄 거야. 지금 이거는 제자들을요. 예수님한테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설명이지 객관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이런 게 오해를 낳아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이 아버지의 영인데 뭔가 성자 시다발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설명을 듣고 좀 놀라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15절 아버지께 있는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벌써 설명하시죠. 왜 내 거라고 한 거냐. 아버지 거 내 거거든. 이거죠. 성령은 사실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 걸 그대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성령이 오면 성령이 다른 거 얘기 안 해주고 내 거 그대로 얘기해 줄 거야. 내 거라고요? 사실은 아버지께 내 거거든. 그냥 이런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그대들에게 알리실 거라고 한 거야. 설명 다 해줬죠. 사실은 아버지 거 얘기해 줄 거야. 왜? 아버지의 영이니까요. 성령이. 12번 성령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본래 아버지의 진리이다. 아버지의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거는 모두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인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7절이요.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고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라고 하시니 이상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뭔 소리야. 의문이 될 만하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또 뭔 뜻이야. 모르겠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묻고 싶어하는 걸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다라고 한 말 때문에 서로 상의하고 있느냐. 본인이 궁금하게 해놓고 궁금해 이게? 이거 궁금하지? 낚인 거죠.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루는 오니. 그대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처형당할 때 그대들만 슬퍼하고 세상은 기뻐할 거다. 보기 싫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자를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대들은 근심하겠으나 반대로 그대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사실은. 왜냐? 여자가 해산할 때 그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이 낳고 나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시 기억 안 한다. 그러게요. 지금은 그대들이 근심하나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근심하는 게 맞고 왜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근심하는 게 맞지만 내가 다시 그대를 볼 것이니 언제 봅니까? 사실은 이게요. 바로 성경에서 보면 바로 봐요. 부활해서 바로 봐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명하신 걸 보면 내가 다시 그대들을 볼 것이니 그대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대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 다시 본 기쁨만을 말한다고 보기 힘들어요.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본다는 건요.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내가 다시 그대를 본다는 건 한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그날을 말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상처에 손 찔러보고 이걸 가지고 말하기는 이 말씀한 거랑 너무 좀 안 맞아요. 그대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이제 성령 안에서 기뻐진다는 거죠.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이 꽉 차버리면요.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 된 그 기쁨을 누가 뺏어봐요? 그건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 받아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23절 그날에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했을 때 다시 만난 거 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예수님한테 질문 안 할 정도로 진리를 얻은 상황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강림해야 일어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다시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성령 강림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더 중시하고 계시다. 지금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성령 받아라 하고 여러분께 성령 각성을 도와드리고 성령을 전해드렸다면 제 입장에는 여러분도 저랑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고 느낄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밖에 도와주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제자들 이 제자들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랑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나랑 하나로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어떻게 돼요? 혈육의 존재들끼리 혈육으로 연결하자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되고 나랑 영원히 인연을 맺는 존재가 된다. 나의 도반, 친구가 된다. 그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날은 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서로 물을 게 없죠, 이제. 사실은 물을 게 많겠지만 급수가 다르니까, 단수가 다르니까. 다만 이 말의 포인트는 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새삼스럽게 뭘 물을 게 있냐 이거죠.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이, 제가 좀 보강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나의 이름으로 다 주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각주 13분 보면요. 이는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성령 안에서 성자, 성도, 성부가 하나로 연합해버렸어요. 하나가 됐어요.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성자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연합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머리이자 길마조, 길마, 길드마스 머리이자 리더이자 이거죠. 진리의 구현자이신 성자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한 성령의 근원이신 성부께서 성자와 성도를 하나로 보고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이 구조를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 24절, 지금까지는 그대들이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 아무것도 안 구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진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했을 때 진짜 내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된 이후에 간구함을 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대들은 제대로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라요. 지금은 기다려라. 지금은 오히려 뭘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간구한다 하더라도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한 뒤에 진실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대들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지 단순히 부활 후에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을 말한 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25절 이것을 비후로 그대들에게 일렀거니와 그때 성령 강림의 날이 되면 다시 비후로 그대들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다 밝혀줄 거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날에 그대들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진실로 이제 그때 제대로 구할 수 있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기도하는 거라서 그거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내가 그때 근데 그때 혹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보세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한테 기도할 때 성부한테 기도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 제발 힘 좀 써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는 그대들이 진리의 구현자인 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로 사랑하고 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에 아버지께서 친히 그대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 주시는 거다. 이건 예수님이 빌어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이미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랑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했죠. 성령 안에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심을 믿고 이거는 성령 각성 못하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나왔고 이제 세상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려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지만 아버지의 현전으로 돌아간다. 이 말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왕국으로 가시는 거죠. 29절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길 이제 스승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그럼 앞에 얘기한 그날이 벌써 온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좀 성령이 감흥했어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좀 총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눈에 빛이 나고 흐릿하던 애들이 눈이 좀 각성되면서 아, 삐리 팍 오는 거예요. 아, 이 느낌 하고 알아들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설명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제 몰리기도 했고 곧 잡혀가실 상황이거든요. 벼락치기죠, 지금 벼락치기. 제자들 눈빛도 좀 돌고 하니까 비유로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날은 아니에요, 아직. 성령 강림해야 제대로 의문이 털리는 거고 지금 꽤 의문이 털리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비유로 얘기 안 하시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네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아무도 주님께 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 소리는요. 주님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더 거기에 대해 의문이 없네요, 이거예요. 더 의문이 없네요. 더 안 물어봐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 알겠어요.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좀 더 자명해진 거예요. 확신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대들이 믿는구나 제가 볼 때는 엄청 다그쳐서 얻어내신 답인데 감동해 하세요. 이제 믿는구나 약간 뻘쭘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있던 제자라면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렇게 평가해 주신 32절 보라. 그대들이 다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가 왔다. 이제 집에 가라. 이제 각자 집에 가야 될 때가 왔다. 내가 곧 잡혀갈 것 같다. 나는 그러나 너희들이 다 집에 가도 나는 혼자 있지 않아.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아버지랑 함께 계신다. 신과 함께죠. 33절 이러한 것을 그대들에게 이루는 것은 그대들로 나의 평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는 거다. 세상에서는 그대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고난을 겪겠지만 담대해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상천국을 선포한 겁니다. 죄와 죽음을 나는 극복했다. 사실은 이미 극복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겼어요.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 사람들이 이겼다는 걸 모르니까 이벤트를 여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있는데 각성하고 있는데 이벤트예요. 오순절 사건도 이벤트예요. 세상에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방언을 했느냐. 세상에 확실히 보여줄게. 아니 성령 강림해가지고 혼자 뿅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외국말을 갑자기 해야 방언 정도 해줘야 세상에서 믿는 거죠. 진짜 성령 강림했네 하고 이벤트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시작부터. 너희들은 이미 정결해졌다.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좀 다져지는 사건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성령은 이미 임했다고 봐요.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안착한 게 아니니까 나 죽은 뒤에 성령이 확실하게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 설명이 확실히 되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기록으로 전해오는 과정에서의 좀 오류일 수도 있고 기록한 사람이 오류일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런 방편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7절 예수님의 기도. 17절까지 끝내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달려보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메시지는 일관돼요. 말이 많지만 메시지는 하나로 일관되니까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은 이야기에서 빠지고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져요. 하늘을 올려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 소리죠. 잡혀가서 죽을 텐데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을 이긴 존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그리하여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성자가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주신 영광이니까 아버지한테 영광을 바칠 수 있게 하소서 성자가 죽음의 극복을 통해 성부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다시 성부에게 돌리는 걸 말합니다. 각주 14번에 나오고요. 2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모든 사람한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지니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줄 겁니다. 영생을 받았으니까 영생의 권한을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인 아버지를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를 부를 부절인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각주 15번이요. 성령 안에서 무조건 성령 안에서 놓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근원인 성부를 이해하고 성부를 알고 그 성령이 보낸 성령의 구현자인 성자를 알아야죠. 본받아야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성자됨을 보면 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성자됨은요. 성부가 보낸 존재인데 성부의 온전한 자녀가 됐어요. 성부, 아버지의 자녀. 온전한 자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영 안에서 온전한 자녀가 됐습니다. 영혼육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영생을 얻으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본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 아버지를 알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그 전지전능한 아버지의 온전한 구현자인 성자를 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인데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정도로 생각해서 아버지 하고 예수님 하면 영생이 주어질 거로 믿는다면 그건 나중에 일을 바득바득하는 그런 존재가 될 뿐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일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일을 완수했습니다. 저는 16번 보세요. 성자로서 성령을 각성하고 황금류를 실천하고 영생을 얻는 성령 각성 칭의 황금류 실천 성화 영생 얻는 영화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줬어요. 인류가 성부를 이해하고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임무 완수했죠. 안타까운 건 그걸 알아보는 제자들이 며칠 안 됐다는 거죠. 하지만 초림 때 사명은 그거였던 거죠. 재림 때 온 인류를 심판하고 영생을 주는 건 재림 때 얘기니까 초림에서의 사명은 완수했다고 보신 거예요. 이 제자들만 잘 키우면 돼요. 지금 눈앞에는 12사도 그중에 유다 하나 빼고 12사도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 또 유다 빼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12사도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12사도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을 성공시키면 이들을 지상천국으로 인도하면 성령 강림 사건을 겪은 후에 확실하게 사도가 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12명이 앞으로 만국의 모든 백성들 인류를 다 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멀리 보신 거예요. 아버지 5절 아버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제가 당신과 함께 누렸던 영광 이 말씀 재미있죠. 세상 창세 전부터 아버지랑 함께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누렸대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현존과 하나 되는 영광이고요. 장차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창세 전부터 이미 누리셨다는 이제 당신의 현존을 통해 I am이죠. 당신의 현존을 통해 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켜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죠. 과학주 17번 보세요. 이 영광은 지상천국이 개척되는 영광이에요. 오순절이 확장되는 영광이라면 지금은 개척되는 영광이에요. 17번 우리의 영원한 나의 현존은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다. 성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도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랑 하나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은 알아요. 우린 모르고. 우리의 영원한 나의 현존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영원한 나의 현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성령짜리고 아버지짜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랑 둘이 아닌 하나 때문에 영광을 이미 우린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당신과 함께 누렸던 영광 아버지랑 온전히 하나입니다. 이 현존은 창세 전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이 현존은 그대로 아버지이며 아버지와 함께 이 현존을 누림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 현존과의 영광을 가장 온전히 이해하고 구현하니가 그럼 그 보세요. 아버지랑 온전히 하나 돼서 존재했다면 보세요. 왜 이게 온전한 자녀로까지 이어지는지 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는 태초에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고 하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된 이후에 우리는 혈육을 지니게 됐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여줬어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이분 또 다른 영광이에요.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야죠. 예수님만 예수님만 이러라고 한 게 없어요. 지금 성경에 예수님은요. 일관되게 제자들이 자신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될 생각이 없죠.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스승과 제자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임무였고. 그래서 그대들 또 나처럼 온전해져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온전히 이해하고 구현하니가 마지인 성자시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부활한 존재 온전한 영혼육을 지닌 존재 즉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미 되셨는데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영광을 그걸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사실 이미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체를 얻어 영혼육이 온전하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겪고 직접 겪고 부활을 입증하여 온 인류의 부활을 선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도와주세요. 이거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한 거고요.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세상 중에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제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량 안에서 조금씩 지켜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온전하진 않겠지만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들이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현존과 진리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주 18번 보면요. 성부의 지혜, 사랑, 권능이 성부의 영인 성령을 통해 성자에게 주어졌음을 성도들인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보면 억지로 다그쳐서 믿게 한 감이 있지만 아무튼 알았어요. 제자들이 감 잡았어요. 감은 잡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감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 정용록에 있는 그 얘기 제가 안 읽어드렸죠. 이 말 죽이죠. 불교에서 만물이 모두 사라지고 만물이 창세세기 전, 창조되기 전. 창세 이전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 이전이라고 합니다. 공급. 공급 이전이라는 말은 공급이에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 공급에 이미 깨달아야 된다. 이게 불교에 전해오는 말이에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 우린 이미 깨달아야 된다. 이게 아까 예수님이 말한 창세 이전에 이미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랑 통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고요. 9절 볼게요. 제가 8절인가요?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의 진리들,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진실로 알았으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성부의 영인 성령이 전해주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성령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도 믿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는 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도 또 따로 있겠지만 기도가. 지금 이 기도는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심취해 있는 혈육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성공해야 인류가 구원받거든요. 겨우 싹이 난 그 존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위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저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저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들로 하여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은요. 지상천국이 확장되는 영광이에요. 아버지께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가 내 진리고 내 진리가 아버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또 나의 자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각주 19번 보세요. 성자가 전한 아버지 말씀들로 성도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온전한 분신인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를 나의 진리로 삼는 성자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자 동시에 아버지 건 내 거니까 내 영광이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이자 동시에 내 사람들인 거죠. 이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그들로 말면 영광받았겠어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건 지상천국이 확장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이 확장돼가는 그 영광. 11절 저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들을 보존하시여 우리 성부, 성자와 같이 그들, 성도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멸망의 자식 유다 빼고는 하나도 멸망치 않았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놈 이상했던 것도 다 예언된 거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구원한 것도 아버지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도가 머리와 몸에 해당되는 성자,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 모두가 또 성부랑 하나가 되는 이런 구조 이해하시고요. 13절, 지금 제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왕국으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이 주는 기쁨이에요. 제자들한테도 성령이 주는 기쁨 주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제자들한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가 돼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다. 천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통신권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달라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되 지상천국을 구현해야 되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리 성화를 도와달라는 거죠.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성화겠죠. 성화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혈육의 자녀들 아닙니다. 그들을 진리로, 아버지의 진리, 사랑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성화를 이루게 해 주소서 천국의 시민권자 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제자들한테는 내 거야, 내 진리야 해놓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거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아버지 거죠. 아버지 말씀이 진리죠.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18절 이해하시면요. 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 그대로 하라고 아버지가 성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성자가 또 성도들을 보낼 때는 너희는 내 진리 그대로 살으라고 세상에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막 있는 것 같죠. 아버지 진리, 예수님 진리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파견하고 여기서 여기 파견하고 이중구조죠. 그런데 하나다. 하나로 꾀어져 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제가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 보세요. 이게 진정한 보살의 모습이죠. 제가 저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했습니다. 본보기가 되려고요. 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성화되기를 바래서 저부터 성화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림을 보시면 사랑, 정의, 질서, 성실, 지혜. 사랑과 정의와 질서와 지혜와 성실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20절.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데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 12사도로 대표되는 지금 제가 선택한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택하고 제가 선택한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저를 믿을 사람들 앞으로 내 바로 다단계로 치면요. 영적 다단계입니다. 내 밑에 깔아놓은 12명 다운라인 말고요. 그 밑에 밑에 앞으로 뻗어나갈 엄청난 구원받을 존재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혈육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아니에요. 그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랑 하나로 연합할 수많은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랑 제가 딱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입니다. 아버지랑 나랑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 또 모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걸 믿게 하십시오. 성자와 성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 머리와 몸이 돼서 리더와 팔로워가 돼서 한 팀이 돼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을 구현해가지고 이 성자, 성도 모두 아버지가 보내셨구나 하는 걸 세상이 알게 한번 해봅시다. 22절. 제게 주신 영광. 아버지의 현정과 하나 되는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성도들도 성자처럼 온전한 자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도랑 성자를 구분 안 하고 하나 된 존재라고 보세요. 머리와 몸의 구별은 있더라도 다 같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 차별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도 지금 차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 돼야 된다고 믿어요. 내가 인간들한테 온전한 자녀 되는 법을 보여줬으면 제자들도 다 온전한 자녀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제가 그들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그 온전함은 뭐겠어요. 칭의 성화 영화의 극치인 완덕의 경지죠. 완덕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해지게 만들자고요. 이거예요. 성도들까지 온전해지게 만들자고요. 아시겠죠.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나는 안 될걸요. 이렇게 아마 안 돼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또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거랑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거랑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24절 아버지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 아버지의 왕국이죠.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으면서 천국에서 함께 하면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시어 제기해 주신 그 영광이 그 영광 아버지의 현정과 하나 되는 영광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한테도 온전히 나에게 구현됐던 모든 것들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정도 빌어주셨으면 뭐 거의 끝장판 끝장판 아닙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저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확신에 차서 알아챈 성도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과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지상의 천국 구현해 봅시다. 이거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26절 이제 여기까지 기도가 끝납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아직 좀 모르는 친구들은 알게 할 거고 아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수준이 좀 다양한 거예요. 칭의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안다는 건 칭의의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구나 라고 각성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서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의 진리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사랑까지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저도 그들 안에 있으면서 저의 진리 저의 사랑의 진리도 그들 안에서 구현되는 그러니까 성부의 진리와 성자의 진리가 성도들 안에서 구현되는 경지 이건 성화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성화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사랑을 진짜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기를 성화를 이루기를 이긴 자 되기를 나는 이겼지만 제자들도 이긴 자 되기를 아버지께 기원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이긴 자가 돼서 세상 전체에 성부 성자를 한번 알게 해주자. 그 성자도 사실은 성부가 보낸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 지상천국의 시대를 이 땅에 열어봅시다 하고 아버지께도 고하고 앞부분은 제자들한테 고했고 이제는 아버지께 고하면서 지상천국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개척과 지상천국의 개척과 지상천국의 확장을 지금 선포하시고 이걸 하늘에도 고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고하고 한 이런 상황이 요한복음의 백미입니다. 이 이후 18장부터는 예수님 잡혀가는 스토리 위주예요. 또 강간히 예수님의 또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의미있게 살펴봐야 될 스토리 위주로 흘러간다. 잡혀가는 상황이 펼쳐진다. 예수님의 장문의 연설을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당시에 2000년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놓으셨다. 기독교가 잘못가지 않게 충분히 답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잘 이해 못 해가지고 기독교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서 지상천국이 왜 안 오고 있냐. 예수님이 안 오셔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부랑 연합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지상천국은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자각을 하시고 성도가 단순히 예수님의 시다발이 머리니까 몸 역할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머리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구별해서 머리 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몸이 아니라 몸도 머리 달린 몸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온전한 자녀들이 되려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의 큰 뜻이 지상에서 구현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리더냐 이런 정도의 구분이지 리더 중에서 누가 리더냐 이런 정도의 구분이지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다. 하나님께 고한 기도한 내용이 그거다 하는 거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지상 천국의 개척화 확장에 더 우리가 앞장서려면 요한 고금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